일단 스폰에는 엔더 상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로 2층을 올라가보면 각각 특별한 상점들이 있는데 먼저 여기는 화폐, 물건 상점입니다. 여기는 화폐 상점, 후원 상점에 후원 상점이 등등이 있겠고요. 이렇게 또 야생을 하다가 슬래시 스폰을 지면 스폰으로 와줍니다. 그 외에도 TPA 기능이 세톤 기능이 있는데 극도록 생려생을 싫어하는 분들이나 안야생을 좋아하는데 할 서버가 없다 또는 고인몰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일단 그냥 뉴비는 들어와 봐요. 옛날 약탈 서버 뉴비는 많이 씁니다. 와 이벤트로 네랩을 버린다고? 디디 케이스가 분비셨다니 고인몰이 없는 서버 그리고 뉴비도 쉽게 내려버릴 수 있는 서버 Tdk 서버 지금 접속하세요 Ass 6.0 이준비도 쉽게 내려버릴 수 있는 서버 닿